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약해. 인사가 약해. 좀 커야 돼. 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네.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청주에서 온 김연진입니다. 지금도 가게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잠깐 접었습니다. 왜요? 왜요? 새로운 사업 준비. 새로운 사업. 무슨 사업 하실 건데? 말씀해. 극비사업. 조금만. 요만큼만. 정보 요만큼만. 무슨 사업 하실 건데요? 요식업이 너무 힘들어서요. 네. 요식업이 힘들어서. 네. 어느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유흥 쪽으로. 네? 유흥 쪽으로. 와. 유흥이 더 힘들어요. 지금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죠. 어려운 많이 번다 생각하면 거의 더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그냥 조금 조금 그냥 생활만 되면 지금 행복한 거예요. 네. 너무 그냥. 무리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유흥 쪽으로 가신다고. 네. 네. 잘 되시길 바라고. 네.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연진 사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와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오늘 어쩐 일로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네? 분위기가. 네. 네. 트로트로. 아 트로트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아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지금 분위기상 트로트가 하나 딱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불러줄론이가 뭡니까? 우지 말아요. 우지 마라. 네. 우지 마라. 우리 아군분 어디 갔어? 아군. 응? 아군. 조기. 아. 잘 안 보여. 왜. 원래 등치가 좀 되는데 안 보여. 응? 숨었나 봐요. 응. 잘 보여요? 네. 가봅시다. 네. 자. 박수 한 번 져주세요. 박수.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네. 맥주를 기원하면서. 박수. 우지 마라. 사랑이라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라 다 그런 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미련일랑 남기지 말어라. 정해진 운명이야. 발전하더니 달려라. 달려라. 왜 길은 새. 후회는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알었구나.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가다가 힘이 들면 한 번쯤 쉬어가지. 가다가 힘이 들면 한 번쯤 쉬어가지. 미련일랑 남기지 말어라. 정해진 운명이야. 정해진 운명이야. 발전하더니. 달려라. 왜 길은 새. 후회는 없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알었구나.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정해진 운명이야 발자라더니 달려라 외길 인생 후회는 없다 가짐 많은 나무에 사람 잘라롭구나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배우의 당신 낭만에 대하여 거짓말 그 중에 하나고요 거짓말 준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점수 부르신 분들 자 봅시다 점수들 많이 올라와요 골드보석님 단디아기님 자 우리 아프리카 팀들 봅시다 초반에 음정이 조금 불안했는데 박자는 양호하고 프로는 가사를 잠깐 잠깐 봅니다 시선을 정면으로 팬서비스 차원에서 정면을 보래요 프로 아닌데 프로가 때잖아요 깔끔하게 잘 부르셨습니다 82점 85점 86점 통과 이렇게 올라오네요 전체적으로 다 첨가가 올라왔어요 통과잖아요 이 정도 95점은 아닌 것 같아 네 잘했어요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하신 것 같은데 95점이 넘어야 제가 팍팍 쏘는데 아 이게 좀 약했어 네 이래저래 아쉬워요 네 어떻게든 사장님 대박 나시고요 네 아주 흥겨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과가 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